파이팅 넘치게 가자. 가자. 펜트 밖은 몽블란 딱 해야지. 앞에 봐요 언니. 저 산을 넘는다는 거지? 어머나. 되돌아갈 순 없어. 여기 고난이도다. 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? 계속 오르막이야. 어지러워. 그치만 우측 뷰를 봐. 와 저기 봐요. 너무 멋있다. 오빠다. 하늘 색깔 파란 거 봐. 우와 대박. 와 멋있다. 이걸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언니 등만 보고 걷고 있어. 나는 바게트만 봐. 우와. 우와. 와 불이 없으니까 진짜 깜깜하네. 아니 물이 이렇게 길어온다고? 우리 의자도 없는데 어디 앉아서 물자. 아유 굉장히 싫어. 저 돌에 앉는 거야 우리? 몰라 의자 없어. 아 맛있는 냄새. 숟가락은 있어? 젓가락밖에 없네. 나 가져온 게 없어요? 나는 수저만 갖고 왔어. 아무것도 없어. 닿자 vidéo정이 고맙다. 밥만 먹을라고 했나요? 하늘YA